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인 반도 PRT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오늘은 팀의 티셔츠 언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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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국으로 입은 티셔츠입니다 자, 이제 언박싱을 해볼까요? 맞아요! 언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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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왔어요? 제가 한국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활동했던 비보이 친구가 2주년인데 선물할 거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린 로고랑 티셔츠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분 짱! 이름은 박우송이고요 비보이 매드맨으로 활동하고 다이버시티라는 브랜드로 여러분 시간 되시면 홈페이지 한번 꼭 들려주시고요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스! 자, 어떻게 자를까요? 비보이 리얼 리얼이 누구죠? 저희입니다! 비보이 할 때 활동명으로 이렇게 열쇠고리도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지야 고마워! 진상이가 비보이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러고 나면 진상이가 보는 장면들 이렇게 한번 나가겠지? 어쩐지 좀 어지러워! 하하하하 자, 이제 안에 내용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록색 티셔츠 야, 사이즈 기가 막힌다! 사이즈 내가 좋아하는 사이즈야 딱 내 사이즈다! 엄청 큰 사이즈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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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상이가 그린 겁니다 여기? 설명 한번 해주세요 E R T 이 눈이 T거든요 어... BRT가 블루락 트러쉬가 새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이랑 새랑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기깔납니다 자, 다음 색깔은 아, 이 색깔 너무 예쁜데? 네이비라고 해야지 네이비라고 해야지 엄청 탐난다 이거 이 색깔인데 저 이거 너무 탐나요 너도 탐나? 이거 예쁘네 너도 탐나? 네, 양보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은 이제 반팔! 야스! 반팔! 사이즈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드디어 왔다 나왔다 나왔다 이게 바로 광광 이거 예쁜 것 같은데? 아니, 재질이랑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끼리가 너무 좋아 나는 이거 끼리가 되게 좋아 아니, 재질이 되게 좋아 이거 아마 빨아도 살아있는 재질이지 그런 재질이야 다음은 자, 흰색! 오, 이것도 괜찮은데? 검정 글씨? 일단 그림이랑 다 예쁘다 아, 이거는 일본 비보이한테 전해달라고 그 브랜드인가? 다이버시티 아, 다이버시티 다이버시티 네, 여러분 보여주세요 다이버시티 아니, 여기 티셔츠 되게 예쁘다 여기 티셔츠 되게 예쁘다 이 브랜드 티셔츠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 색깔 너무 예쁘다 아니, 목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너무 예쁘네 아니, 이 목이 이거 진짜 10년 입어도 안 늘어나는 재질이거든 이것도 너무 예쁘다 색깔 이거는 형광인 것 같아 그치? 자, 이거는 그러면 선물로 여기 있는 걸로 사고 황색 야, 빨간색도 괜찮다 아, 슬리브 슬리브 슬리브는 송수한테 한번 가보자 야, 이거 색깔 되게 예쁘다 이거 빨간색 공정 아, 빨간색 색감이 예쁘다 빨간색 이거 예쁘다 빨간색 이거 예쁘다 색감 너무 예쁘다 빨간색 자, 이렇게 색깔 별로 티셔츠가 이제 다 왔습니다 네 일단 하나씩 나눠 가질까요? 흰색이랑 검은색? 오케이 와, 사이즈 너무 내 스타일이다 이거 잘 못 하자 лdie우 갈맨보 순위대로 그냥 1, 2, 3, 4, 5 와 준담 의용 아, 오케이 오케 삼포딕위나 아, 시킿 아, 시킿 아, 시킿 아, 세포딕 갔어 어, 아 야, 큰일 난다 다 빠졌다 다 빠졌어 레드 갈 뻔하다 오렌지로 갔습니다 아, 그냥 승리수 ㅋㅋ 자, 여러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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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가 다시가! 게임파 게임파! 어떤거야? 자, 여러분!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society 1번인가요? 네! 자! 총선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 나의 리턴이! 나의 리턴이! 야야! 한 번 안 떨려! 지원 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통했어! 아깝다 이 팔이 저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네이비예요. 네이비예요.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옥규. 오케이. 자 다음은 정상입니다. 이 볼! 크림! 너무 헉인사갈. 맘버가 두갖게 없나? 맘버가 두갖게 없나? 맘버가 두갖게 없나?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와아아아아아아아 저희에게 티셔츠를 선물해 주신 박우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저희는 이 옷을 입고 10월 15일 저희 코엔지 UFO 라이브 홀에 아이질쇼! 10월 15일 제이 아이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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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에도 감사합니다! 봐주세요! 제이 아이질쇼! 저의 10월 15일이 비아이질이티라 만들어진지 2주년이 연간이다. 아 시원장 그래서 이 티가 만들어진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티셔츠를 지금 뷔 엔드 뷔 엔드 우산 가하자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보고요 이 티셔츠를, 지금 결정된 티셔츠를 10월 15일에 썼을 때 이벤트 속도 잠깐이라도 잊고 저희가 화가붙고 하시는 게 보고 싶습니다 10월 5일, 제발 만나요! 만나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